띠어 학교라는 곳을 한번 다녀볼까 하는데 그 애를 가까이서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?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연인 관계입니다 말 나온 김에 약속 정하자 토요일 괜찮아? 귀가 시간에 대한 규칙은 만드는 게 좋겠네요 이를 어길 시? 너 요즘 들어 막 초조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괜히 불안하지?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도 약간 붕 뜬 것 마냥 혼미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?